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의 천하 10년 선관위 천하 10년의 핵심이란 것은 선관위의 핵심 간부들 외에는 누구도 사전투표를 실제로 몇 명 했는지를 모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곧바로 짐이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발표하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런 짓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제도가 완비됐는데 당시에 황우영 씨하고 여러분 김무성 씨가 당대표를 맡았던 겁니다. 황우영 씨가 아마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가 자유한국당이라고 그때 제도가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제도를 만드는데 크게 기회했던 인물들이 나중에 또 나와서 지금의 여당이 추천하는 그런 선관위원회 후보에 오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국민들이 먹고 사느라고 바쁜 사이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선거가 거의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돼버렸다. 그걸 이제 되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조작을 한 걸 한번 보시죠. 대전 도마를 오늘도 지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도마 사례를. 대전 도마 사례는 여러분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4장의 이런 투표자가 참여하게 되면 그다음에 한 장이 투입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전을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 도마동은 대전 광역시 서구갑입니다. 다순 의원인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만 보시게 되면 100%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이현규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를 일정 부분 훔쳐가지고 더불당 박병석 후보로 옮긴 전형적인 좌우값이 비슷하고 그리고 좌우 대칭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이현규 후보는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최소 5%에서 18%만큼 자기 표를 빼앗겼고 그리고 더불당의 박병석 후보는 최소 6%에서 최대 16%만큼 여러분들 표를 얻은 겁니다. 이렇게 6% 16%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미친 수치입니다. 조작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4.15 총선은 물론이고 2017년 대성능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까지 모두 9번의 선거사기 부정선거 사전투표 조작을 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100% 뭡니까 선관위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차이집 그래프가 그대로 이하라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든 선거 결과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하는 기준인 바로 후보가 받은 득표수입니다. 이것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빼기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는 겁니다. 이 자료 외에 최근에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 제이아 h님께서 작성한 이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자료입니다.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특히 대전하고 충청남도 충청북도는 역대 선거에서 평균적으로 조작이 아주 심한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서구갑 도마일동이 포항된 서구갑 박병석의원의 지역구뿐만 아니고 모두 다 박범계의원 이상민의원 항문화의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동구 중구 서구갑 서구월 유승갑 유승월 대전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선거관리비회는 대전광역시의 7개 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조작한 모습은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확연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장청민 황운하 박병석 박범계 조성래 이상민 박용순 전부 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전부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당선이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박병석 지금 이제 도마일동 다루는 대전서구갑의 박병석의 임원은 17,258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10.17%입니다. 엄청나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마이너스 9.48%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희한한 게 뭔가 하니까 더블당의 플러스값하고 국힘당의 마이너스값하고 기타당의 마이너스값 합친 것이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기에는 대전서구갑의 박병석 의원의 플러스 차이값 10.17% 하고 그다음에 국힘당하고 기타당의 이런 빼앗긴 9.48과 0.69를 더하게 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10.17이 된 겁니다. 대전광역시의 여러분들 선거는 그냥 예술작품입니다. 더블당의 차이값 플러스하고 국힘당 기타당의 차이값 마이너스값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대전동구의 장철민 더블당 플러스 10.50% 국민의힘과 기타당 합계 마이너스 10.5% 대전중구 황문화 더블당의 차이값 플러스 10.17% 국힘과 기타당의 차이값 마이너스 10.17% 착하게 일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여러분들 선거를 다 조작을 이렇게 해온 거죠. 해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자료 이 자료만 보면 그냥 이것이 바로 숫자입니다. 선거 데이터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해서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범죄 행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토론회를 하자든지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숫자가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는 그냥 선관위가 2020년 4.15 총선에서 대전광역시 7개 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해 가지고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 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전 서구갑의 박병석 의원 조작값 25% 훔치고 50% 50% 훔치는 거 딱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대전 서구갑의 도마 일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1인당 투표지 발급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걸 가지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떠나 위조 투표지를 얼마나 투입했냐 도마 일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단계 더 선거사기의 실체의 이름을 다가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거듭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선거사기는 바로 세 가지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서 유령 및 가짜 사전 투표자를 확보하고 이것을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에게 전부 다 더해주는 득표수 조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과 동시에 바로 아날로그 조작인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전부를 다 볼 수 없으니까 도마 일동에서 위조 투표지가 얼마나 투입됐냐 그 문제를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영후 대표께서 적응한 합리적 추론의 2부입니다. 2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은 각거나 비슷해야 됩니다. 그것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전 서구갑의 4.15 총선에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51.3 47.0 1.7%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 득표율과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비슷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까 조작이 안 되면 조작이 안 됐으면 박병석 후보는 16250표를 받아야 되고 국민의힘의 이형규 후보는 14873표를 받아야 되고 기타 후보는 539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대로 정직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특정 후보의 당일 투표 득표율, 특정 후보의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4월 10일 총선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 투표 득표율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 때처럼 당일과 사전이 크게 차이가 나면 손을 댄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여러분들 변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아주 여러분들 조금 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결과를 딱 보니까 16250표가 나온 것이 아니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3550표가 나온 겁니다. 득표율이 51.3%에서 껑충 뛰어가 60.4%를 올라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거하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10.17% 정도 그냥 뛰어오른 겁니다. 10.17% 여기 있는데 사전하고 당일을 다 합쳤으니까 조금 이제 그것보다 낫겠죠. 여러분 여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후교회만 7300표를 더해 준 겁니다. 7300표. 조작주모가 7300표입니다. 대전 서구갑에서 7300표 정도의 표가 더해진 겁니다. 이거는 비정상인 겁니다. 51.3%에서 60.4%로 늘어나게 된 건 그러니까 이 60.4%가 거의 같습니다. 4.15 총선 대전 서구갑 선거구 조작 규모 추정치하고 실제로 선거 결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결과가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갖고 있는 힘이 이런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60.4%가 득표율이 놓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7300표를 박병석 후보에게 추가한 것으로 7300표를 더해 준 겁니다. 7300표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선거 전에 선거인수가 발표가 되면 이번에 대전광역시 서구갑은 우리가 한 몇 표로 정도 차이를 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당일투표는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관내 사전투표를 당일투표 득표율은 대부분 다 알죠. 정치 성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한 50%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냥 한 60.4% 정도로 올려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7300표를 쑤셔넣으면 된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 7300표만큼 이를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인수 확정되면 대전 서구갑에 당일투표 득표율이 한 50%인데 한 거기 63% 올리자. 표 몇 표 필요하냐. 7300표. 그래. 7300표. 7300표. 그럼 사전투표를 7300표 나오도록 이런 뻥튀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까 유시민 작가가 나를 찾아와서 4.15 총선 몇 달 전에 더불당이 지역구의 최소 160석에서 180석 정도를 받는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7300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럼 7300표를 가지고 대전 서구갑에 도마 1동 도마 2동 그다음에 여타 이름 동에다가 일정한 여러분들 비율에 따라서 나누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행정동별 선거인수 비율로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도마 1동의 경우 선거인수 기준으로 배분된 표 은기표수는 467표로 467표가 배정이 된 겁니다. 이게 전산 프로그램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복수동은 618표를 뭐죠 더해 주고 도마 1동은 467표를 대해주고 도마 2동은 564표를 대주고 도합무늬가 총계 7300표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7300표가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산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후보가 이번에 한 63% 올려 가지고 그냥 완전히 승리하겠다. 63% 올리면 몇 표 필요하냐 몇 표 필요하냐 이렇게 나온 겁니다. 7300표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 7300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그냥 뻥튀게 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7300표가 딱 만들어졌으니까 그거를 뭐죠 골고루 일정을 비율에 따라서 다 배분해가 전산으로 돌리기 때문에 금세 나오는 거죠. 여기서 가장 많이 배분받은 데가 여기 관저 이동이네요. 관저 이동의 1359표만큼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가 조작이 일어났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해 가지고 전산으로 다 돌려 가지고 작업을 딱 마치게 되면 이렇게 467표 쫙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지는 겁니다. 7300표가 전체가 다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죠. 이 작업이 아주 간단했던 데가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주 간단하게 작업을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수행했거든요. 그럼 7300표를 어디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7300표는 관내 사전투표에서 일부분 이름들 대부분이 다 프린트가 될 거고 나머지를 먼저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발급 속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겁니다. 그만큼 뭐죠? 외부에서 만들어서 투입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대전 서구갑 4.15 총선에 정상속도 4초 40조를 가정하게 되면 진짜 투표지 1080표 이거는 투표소에서 발급이 된 겁니다. 도마일동에서. 나머지 474표는 제3의 장소에서 제조 생산된 거죠. 이 계산을 해보면 40초마다 1인에게 투표자가 발급 가능하다고 하면 유령투표인수는 478표인데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이 467표니까 얼추 비슷한 겁니다. 완벽하게 이런 같을 수는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해 가지고 선거결과를 만들어 온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전투표에 관한 선거사기 문제는 선거사기를 기획하는 사람들이 특정 선거구에서 몇 표 차이로 이길 것인가만 결정하면 됩니다. 몇 표 차이로 이기기 위해서는 사전투표를 몇 표나 조작하면 되는지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대전 서구갑에서 동 가운데 하나인 대전 도마일동 대전 서구갑에서는 7300표를 투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럼 7300표는 사전투표율을 얼마를 선거인수 기준으로 얼마를 뻥튀게 하면 7300표를 여러분 확보할 수 있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냥 동별로 배분을 하게 되면 그건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테니까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 테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다 배분하는 겁니다. 배분하면 도마일동에서 467표가 외부에서 만들어서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진행을 한 거죠. 7300표가 굉장히 큰 표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큰 표인데 얼마나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심하게 여러분들 표를 손을 댔는지 거기서 여러분들 투입된 표가 37771표거든요. 그러니까 압승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조작을 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작업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